온라이트 전행 현장입니다 옷이 제가 18살인데 이렇게 입었었어요 서영은의 댄서 지금 바로 지켜보시죠 아맨 우유 내 여자 늘 보고있지 서영은의 여성 서영은의 명령 서영은의 여성 서영은의 자리 서영은의 여성 서영은의 여성 서영은의 여성 서영은의 여성 지금 무슨 신이 찍고 계신거에요? 지금이요? 하늘이형과 창렬이형의 실제 파이터 했던 장면들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렬이형 역할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이형은 비겁하게 자기가 따로것은 다 해놓고 뒤에서 야! 숨겨버리고 제가 다 싸워 다놈미! 진짜 지금이형!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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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이는 게 아니고! 나도 죽을걸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